네, 야도남 K로 나오신 최진씨가 신청해 주신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우리 야반도주 청취자분들을 위한 첫 번째 음악 선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정말 애벌레가 나비로 올라가기까지의 어떤 알을 깨는 고통, 과정, 그러나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다. 이런 가사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첫 곡으로 선물로 들고 왔던 이유가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현관을 나와서 아파트 공원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고민들을 했었냐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길인가, 내 정체성은 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의 사연과 고민과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노래를 골랐던 이유는 제가 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도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벽이 끝이고 여기가 내가 있는 갈 길의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일단 날개를 펴고 날개 된다면,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어딘가로는 절벽을 떠나서 착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 같은 사람도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날개를 한번 펴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두 시의 공원에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라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시적인 표현인데 사실 저도 두 시의 공원에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쫓겨났었거든요. 담배 좀 피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내 손에 또 담배가 있는 거예요. 또 공원에서. 고민될 때는 역시. 그러다가 또 한 시간을 못 버텨요. 한 시간을 못 버텨서 돈도 없고 어디 뭐 여관을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새벽 3시에 문 뚫는 게 여보 열어줘 잘못했어 하면서 무릎 꿇면서. 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도전을 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인생 역전 또는 새로운 꿈을 찾아서 도전할 때 참 길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길에 또 가시밭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안정된 삶을 박차고 방송인이라는 거친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사실 있으셨죠. 그랬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방송이라는 것에 꿈을 가졌던 게 제 첫사랑 때문이었어요. 정말요? 네. 제 첫사랑이 고등학교 때였는데. 지금 부인은 아니시고. 지금 부인은 아니시고. 지금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제 첫사랑이 저한테 이제 그 첫사랑이 탤런트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에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연극을 했었어요. 연극을 하다가 보니까 연극 생활이 재밌었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전역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뭐 탤런트 공채에도 어줍지 않게 지원도 해보고 vj 활동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1년도였죠. 근데 그때 사실 좀 처음 방송 생활을 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도 해봤고요. 직장생활도 해봤고요. 이러면서 쭉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일단 남자가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든다고 했던 게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 자식이 분명히 크면 아빠한테 아빠가 부모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빠 꿈은 뭐였냐고 분명히 물어볼 텐데 그때 돼서 아빠 꿈은 직장에서 임원되는 거였죠. 임원되는 거.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였어. 그렇게 말하는 게 왠지 가식스럽고 거짓말 같고 제가 자식한테 떳떳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꿈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민 고민하던 끝에 그 방송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각오를 보여주려고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기간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러셨구나. 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경기방송 DJ 우주전 라디오 스타를 만났습니다. 만났죠. 당당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도전을 해보니 무림의 고수들이 싹 모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이... 아니 제 성대모사 해볼게요. 당신이 라디오 스타를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당신 목소리로 라디오 DJ를 하냐고 그랬었는데 뭣 모르고 왔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목소리들이 무슨 천상에서 내려온 그런 무슨 꾀꼬리? 천사의 목소리?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 32강 전 미션이 이 팝송을 이제 착 깔면서 이제 가사를 낭송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대기실에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짝 엿들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제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대본을 읽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서는 호흡을 잠깐 쉬었다가 이 타이밍에 들어가고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귀가 그리고 정신이 스피커로 가 있는 거예요. 제 걸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너무들 다들 쟁쟁하셔가지고 마음도 쿵쾅쿵쾅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떠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긴장이 돼서 얼굴이 파래지는 것 같고 입술이 막 새하얘지는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미션 수행하셨던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제가 들고 왔어요.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부른 힐 더 월드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롸